네, 표준씨 잘 썼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고쳐볼게요. 30대와 60대,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. 네, 잘 썼습니다. 퍼펙트. 그 조사를 살펴보면, 30대는 공연장과 문화센터가 40%로 1위를 차지했다. 반면에 60대는 병원과 약국이 50%로 1위를 차지했다. I corrected. 그 조사를 살펴보면, 30대는 공연장과 문화센터가 40%로 1위를 차지했고, 60대는 병원과 약국이 50%로 1위를 차지했다. 다음으로, 30대는 병원과 약국이라는 응답이 28%, 60대는 공연장과 문화센터라는 응답이 23%를 차지했다. OK, I corrected. 다음으로, 30대는 병원과 약국이라는 응답이 28%, 60대는 공연장과 문화센터라는 응답이 23%를 차지했다. 그리고, 30대와 60대가 22%로 동일하게 공원이라고 응답하였다. 마지막으로, 30대는 기타라는 응답이 10%, 60대는 기타라는 응답이 5%를 각각 차지했다. 네, 퍼펙트. 잘했어요.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, 22%의 30대와 60%가 동일하게 공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I corrected.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, 우리는 노년층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공공장소를 필요로 했으며, 젊은층은 자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공장소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네, 자, 표준씨 잘 썼습니다. 같이 다시 볼게요. 자, 30대와 60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. 그 조사를 살펴보면, 30대는 공연장과 문화센터가 40%로 1위를 차지하였고, 60대는 병원과 약국이 50%로 1위를 차지했다. 다음으로, 30대는 병원과 약국이라는 응답이 28%, 60대는 공연장과 문화센터라는 응답이 23%를 차지했다. 그리고, 30대와 60대가 22%로 동일하게 공원이라고 응답했다. 마지막으로, 30대는 기타라는 응답이 10%, 60대는 기타라는 응답이 5%를 각각 차지했다.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노년층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공공장소를 필요로 했으며, 젊은 층은 자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공장소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네, 표준씨 잘 썼습니다. 자, 화이팅! 그리고,